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왕달팽이만 키워봤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달팽이는 키워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영상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왕달팽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영상은 다른 종류 달팽이 키우시는 집사님들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좀 말이 잘 안 나와서 지금 벌써 10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틀리지 말고 기필코 안 틀리고 한 번에 촬영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달팽이 키우는 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달팽이 키우는 통은 어떤 종류의 달팽이가 됐든 간에 좀 비슷비슷한 통에서 키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달팽이 키우시는 집사님들도 함께 댓글 남겨주시고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달팽이 키우는 통 저번에도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후속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리빙박스. 저도 한 번 달팽이 키우는데 사용해보고 리뷰. 저는 사용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통은 이렇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달팽이 키우시는 통에 대한 경험 나눠주시고요. 저는 이 통에 키우니까 진짜 좋더라.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예전에 무슨 영상이었냐. 달팽이 키우기에는 이 리빙박스가 가장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고요. 저는 여전히 그때 이후로 이 통에서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엘리자베스 까밍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위층 보이시죠? 여기에 엘리자베스 까밍이 있고 그 아래 1호 있고 그 아래 또 아직 이름을 소개해드리지 않은 금화가 살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리빙박스는 진짜 이거 소품을 보관하는 박스야. 달팽이를 키우라고 만든 박스야. 막 이러면서 어쩜 이렇게 딱 좋니? 이러면서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쓰던 저 리빙박스의 존재를 모를 때 사용하던 락앤락이라고 해야 되나? 밀폐용기 있죠? 밀폐용기. 이것도 지금 사용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만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주인공. 주인공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리빙박스예요. 오늘 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이렇더라. 이 리뷰를 좀 남겨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 보고 오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올린 이 직전 영상에서는 쑥쑥이와 자라미에 대한 영상이고요. 지금도 이 통 안에 쑥쑥이가 살고 있고 아, 자라미도 보여드려야겠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쑥쑥이와 자라미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달팽이들 이름을 소개해드렸는데 벌써 눈썰미 좋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선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 통 쓰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통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이 집에서 이 리빙박스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도 리빙박스고 이것도 리빙박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둘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판매처도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다이소 리빙박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다이소, 여러분 다이소몰에서 리빙박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별별 종류의 플라스틱 소품 정리 상자가 나옵니다. 다이소에서는 소품을 정리하는 플라스틱 상자는 전부 다 죄다 리빙박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다이소 리빙박스 이렇게 말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리빙박스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한테 너무나 고마운 기업이죠. 달팽이 키우기 아주 적절한 이런 통뿐만 아니라 달팽이 키울 때 너무나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주시니까 참 고마운 기업인데 어떻게 이제 이름을, 장명을 이렇게 못하시는지 죄다 리빙박스라고 지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이름을 달리 불러주시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리빙박스, 저 리빙박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도 어쨌든 간에 제가 다이소에 갔는데 저걸 사러 갔죠. 저걸 사러. 이 통, 이 통. 이 통 사러 갔다가 이걸 발견하고서는 어디, 어디, 이것도 한번 그럼 달팽이 한번 키워볼까? 또 얘가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지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게 통을 사들고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쑥쑥이하고 자라미를 이제 여기 집어넣고 이게 키우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달팽이들은 정말 이렇게 손톱보다 작게 태어나서 손바닥만하게 크는 놀라운 동물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왕달팽이가요. 제가 자랄 때마다 계속 통을 바꿔주거든요. 근데 쑥쑥이하고 자라미도 이제 꽤 자랐으니까 옛날에 아기 때 키우던 통에서 키우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로 통해서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이제 키워봤고요. 제가 좀 말을 버벅거리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번 넘게 촬영을 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을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이 리빙박스에도 또 얘도 참 쏠찬이 괜찮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그 리빙박스가 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저 리빙박스 있죠? 저기 저기 여기 뒤에 보이시는 잠깐만요. 여기 이쪽에 보이는 이 리빙박스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사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이거 새로운 리빙박스 이거는 뭐가 좋냐. 그러면은 이 장점은요.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있고 잠금장치가 있어요. 근데 손잡이하고 잠금장치는 밀폐용기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밀폐용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괜찮은 게 밀폐용기들은 잠금장치 이제 잠글 때 여러분 다 반찬 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반찬통으로 이제 사용해보셔서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딱딱딱딱딱 이렇게 4번을 잠가해지만 잠기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반찬을 담을 때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밀폐용기 안에서 이렇게 달팽이를 키우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연약한 달팽이 약한 달팽이들을 키우는데 달팽이들은 겁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달팽이는 그 뭐랄까 포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약한 아이들이고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놀라게 되는 아이들이죠. 근데 리빙박스가 아니죠. 뭐죠? 뭐죠? 밀폐용기에 넣고서는 잠그게 되면 딱딱 소리와 함께 충격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퐁이하고 달퐁이 여전히 제가 밀폐용기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밀폐용기 여기서 키우는데 잘 안 잠급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잠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그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그냥 물건을 올려놓고 그러면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리빙박스 이 새로운 리빙박스 이거는 잠금 장치가 아주 부드러워서 열때나 잠글때나 거의 충격이 가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열려요. 굉장히 부드럽죠? 잠글 때 살짝 소리가 나긴 하지만 이 정도 소린 나지만 통에 충격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잠기기 때문에 자주 열었다 잠갔다 해도 달팽이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괜찮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팽이를 키우다가 이동시킬 일이 있거나 집안에서 이동시키던 아니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이럴 때 이렇게 딱 살포시 양쪽을 탁탁 잠가주고 이렇게 들고 나가면 얘들아 외출하자 이렇게 들고 나가면 데리고 나갈 때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그런 박스 달팽이는 이동이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뭐 어디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면 달팽이를 이렇게 통에 담아서 데리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달팽이들은 사람하고 같이 이동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행기에 태우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좀 안 될 거예요. 비행기 탈 때는 달팽이 데려갈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국내 여행 자동차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달팽이를 통에 넣고 데리고 다니고 막 흔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이동해서 데리고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좀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달팽이를 데리고 가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입원할 때도요. 작은 통 안에 넣어서 가져가면 달팽이는 소리도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또 달팽이가 알러지로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 정도 데리고 나갈 때 이렇게 달팽이 통에 넣어서 데리고 나가고 그다음에 달팽이 먹을 채소 이제 이런 건 따로 싸서 가서 통에다가 먹을 거 넣어주면 알아서 달팽이들은 이제 먹으니까 그리고 통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도 꽤 괜찮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입원했을 때 달팽이를 그냥 집에다 두고 저는 갔다 왔는데 그냥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갈까? 그러긴 했는데 제가 또 퇴원이 빨라져서 그럴 필요는 없었고요. 아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별거 아니었고 몸살이 너무 심해서 한 이틀, 삼일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별거는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경우에 달팽이는 다른 애완동물과 다르게 그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리빙박스 또 특징이 뭐냐 뚜껑 색깔이 한 총 세 가지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크림색 뚜껑이 있고 베이지색 뚜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연한 회색도 있어요. 저는 사지 않았어요. 연한 회색도 있어서 총 세 가지 뚜껑 컬러가 있어서 뚜껑 컬러가 달라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달팽이가 누군지 한눈에 구분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열어보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기는 쑥쑥이고 여기는 자람이에요. 뚜껑 색깔로 구분하면 참 좋다. 그래서 이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리빙박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런 새로운 리빙박스 여기에서도 키워볼 만하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달팽이들 이제 호흡해야 되는데 산소 통하는 구멍 뚫어줬냐 이런 질문 좀 달릴 것 같아요. 미리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저는 뚫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쑥쑥이하고 자람이 키우는 통은 전혀 구멍을 뚫어주지 않았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밀폐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가 좀 일부 통하고 잠가놔도요. 완전히 밀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ulo Min s J 지 확인합니다. 우리